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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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왔을 리가 없잖아. 얼마나 어려운 얘기길래 여기까지 온 건데요.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 믿어줄 수 있죠? 무슨 일인데요? 내가 뭘 하려는지 지금은 자세히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요. 야 끝없어. 야 끝없어. 신명아 니게도 고맙게 해. 야 덜지마. 나도 와줄게. 가자. 간식아. 네볼지마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